우리 복권 아저씨 공식적인 박이오 웨이팅 로터리 복권을 담당하는 아저씨가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을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박이오 웨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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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공사안장 옆이라서 그런지 면이 진짜 면이 아니라 연기네요 먼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펜슬을 철거하는가 보네요 한쪽에서는 담벼락 공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차를 거치고 있네요 뭔가 들이대면 다들 웃으면서 포즈를 취해줘서 심심하진 않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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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St. Louis University Gate 4 SLU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문을 통과해야 되죠 옆에 쪽 문이죠 네 번째 문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잠시 나와서 궁궐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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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간호학과학생인가요? 차림이 하얀색으로 오시네요 고백으로 오시나요? 젊은 내 곳을 주로 오시네요 엄마랑 hear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7-11 7-11 밑에는 세탁기고 위에는 건조기 같아요. 세탁이 끝나면 위로 올려서 건조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건조가 되고 있어요. 보통 자취생들이 방 하나만 빌려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방에는 아시다시피 세탁기를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먹는 것과 빨래하는 것들은 거의 밖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학교 주변에 원룸이 많고 자취방이 많은 곳에서는 빨래방이나 식당들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빨래방이나 식당이 많을 수도 있어요. 빨래방이나 식당이 많을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가 게이트 2. 저기 아까 보셨다시피 건너편에 있는 친구들도 흰색 교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간호학과 학생들인 것 같아요. 여기가 메인 게이트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아멘